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명케마사 실성도사 입니다. 오늘은 미국 신명에 대해서 동영상을 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비군부대 막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인남성과 백인남성 한국인 세 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남성 비핀 쪽에 소문물질이 몇이 나타났다, 몇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십니다. 여러분 짧은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미국 부대 언어막사에서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귀신들은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훈령들은 낮에도 활동을 하고 밤에도 활동을 합니다. 귀신도 밤에도 활동을 많이 하죠. 특히 새벽 4시까지는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4시 이후에는 잠잠해지죠. 테마사 실성도사는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아픔을 같이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성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슬픔 나눔을 같이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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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ality